많아서 가는 길에 짜잔한 말이 겁나 많아 겁나게 많아서 진짜 많이 내리겠다 확실히 테스업이 그래픽을 낮춰 놓고 프레임이 되게 잘 나오긴 한다 최적화는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최적화보다는 그래픽을 낮췄어요 렌더링 자체를 아 단팀? 아 그러겠다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 단팀 네 비행기에서 144가 나오네 건너편으로 한팀 떨어져 건너편으로 아 아 렉 하지만 테스업 자체가 크지 않은 서버니까 렉은 어쩔 수 없네 조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문으로 바뀌었네 한가리인데 어 처음에 왜 영문으로 바꿨죠 그러면 아까 환경설정 한번 누르면은 그렇게 되던데 지금 자동으로 영문으로 바뀌던데 아 아 누구니 자동으로 정황조리 아 아 눈이 그 아 아 아 자기장보고 바로 빠지네 판단 빠른데? 여기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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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들게요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어 여기 M4 카우팔 뭐 가방이랑 조끼랑 이런거 하나도 안나오냐? 먹을 수가 없네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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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팔보가 느려진거 같지?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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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팁 뱀포를 먹으러 가야되나? 뱀포를 먹으러 가야되나? 저희도 빠질까요? 저희도? 산쪽으로 달려야되나요? 원택에 멀어요 산쪽으로 달려야되나요? 카우팔 쓰실 분? 나 아무도 안 쓰면 내가 쓰고 쓰세요 쓰세요 보조무기 뭐 들고 계세요? 나 펌프 펌프 저 주세요 카우팔 쓰실 분 차 보여요? 어 보이네 미니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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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근데 체력이 생각보다 많긴 한데 도로로 오세요 나 도로 따라가고 있을게요 네 너만 오면 되는데? 아니 그니까 이쪽 도로로 오시라고요 루시 안 탔네 아직 어 루시님만 태우면 돼요 저거 루키님 표시 루키님 표시에요 나 여기 있어 여기 1번 빨리 가야돼요 여기 옆에 한 팀 있어요 어 어 앞에 오토바이 있다 가세요 픽업 안 와도 돼요 아 산 못 올라가요 이 빵차 가지고 산 놈 못 올라가요 도로 도로 따라 달려야 되는데 아 이쪽으로 가시게요 도로가 있잖아 어 아 저 저 차 타이어 부시고 싶은데 흐흐 이 차 너무 느려 산 올라가면 아 40 30km 싫어하냐 35km 걸어간거보단 낫지 그치 다른 타가 보이면 바로 타면 돼 아 실뿌리 30km 아 아 어 어지러워 들어가 아 거기 왜 하필 메스존이야 어 깜짝이야 저 왜 마이크도 안주시고 저러고 있냐 왜요?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요 너 말 안주시고 한마디도 안했는데 안돼요 아 총으로 말하고 아 아 수리 너무 크다 소프샤크 소프샤크 쏘아보세요 저기 소프샤크 쏘아보세요 저기 소프샤크 쏘아보세요 저기 소프샤크 하하 하하 저의 루키는 마지막 모습일 수 있어요 하하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이 차 너무 미끄러워요 사실 내가 운전하면 안되겠다 어 여기 하고파해주세요 아 아저씨들 파츠까지 다 붙여줬어요 어 고마워 4배 있어? 4배 없어요 어 나 이거 버려도 되겠네 대형형이랑 7패드라고 여기 7탄 왜 안드세요? 7탄 많아요? 어딨어 어딨어 자 왜 어떻게 올라가 별 파쿠르로 아하 신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털린건가? 안 털렸어요 안 털린거 같은데 안 털린거 같은데 따라 들어오면 쏠거야 자 픽업트럭 타고 오신거죠? 네 네 여기 사이가 1행값봐 1층에 킹좀요 나 1행값봐 문 그 큰 문 앞에 바로 있어요 아니 어느 집인지 몰라 여기 집이야 여기 큰 집 제일 큰 집 배울 없는 사람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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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탄이랑 대탄은 없나? 대탄은 나도 없다 저 마을에서 계속 싸우네요 어떻게 할까요? 푸쉬할까요? 저 파티에 같이 뛸까? 여기 스카 한자루 초소 나 있는데 한 명 선착순 삼갑빠 전 삼갑빠요 어? 카고파리다 뭘 크흐 배율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 윈체스터가 되게 흔한 총무 있는데 야 5mm 카고팔 킥 5mm 5mm 얼마나 인데요 나 지금 120발 비슷하네 뭘 어 그럼 됐어 그럼 30발 드릴게 응 아니야 비슷하면 됐지 뭐 저이씨 야 야 나이 한 분 야 저기서 쏘고 있는데 지금 총을 쏘네 괜찮아요 라인 걸렸구나 야 개머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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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 끝 가야돼요 픽업트럭으로 다시 울산 울산 완전 반대인데 힝업트럭 뒷좌석에 타는 사람 되게 위험한데 힝 뒷좌석은 아무것도 없어요 뒷좌석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나 오토바이 타고 갔다 그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여기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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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석 나도 죽는 것처럼 자 쩌석 수검 십 잭 이러는 아 그냥 한 잘 너무 좋은가? 어? 일어서 할 수 있어? 너 쏠 때 일어나 여기 오토바이 하나 제니인가? 모르겠다 이 길을 몰라서 진짜 눈이 나 어? 어? 기름이 없는데요? 로스에서 그냥 아 로스도 못 가겠는데요? 으악! 어어 걸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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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 어 아 아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들다 이메일 여기 스크스 한자로 괜찮아요 잡으면 저희가 먹은 부자가 되니까 뭐 먹히면 쫄까많은 오시아 중간 5탄 몇 발 있어? 890발 야 너 나보다 많은데 뺏어간거야? 몰랐죠 오빠가 어떻게 됐는지 저 60발밖에 없는데 장 듣는거 할치여서 60발 야 쟤 기부 좀 해 줘라 아 저 괜찮아요 저 윈체스터 있어서 아 나 미륵갚아도 못먹고 왔네 아 뒤에서 뛰어온 소리 아 나 미륵갚아도 못먹고 왔네 앞에 총소리 로스쪽 로스쪽 총소리 같거든 말을 안해 야 올라가 올라가라고 안에서 겁나 싸우네 네 말 안에서 싸우고 있네 와 자기장 자기장 거의 다 와가는 자기장 속도 되게 빠른거 같은데 스크스 있다 바로 앞에서 싸운다 걸쳐서 싸우네 아 맞다 여기 공사장이 있나보다 앞에 저기 있네 공사장이 공사장이 있네 꼭대기에 있는거 봤어 크레인 옆에 아 어디 말하는지 알겠어요 피해님 말하신거 파워크레인 쪽 우리 가야돼 싸우지마 사소리 옆쪽이 지나갔는데 저기 70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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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에 한 놈있다 두놈 W방향 싸우 어떻게 해 70 두놈 있어 두놈 쏠 꿈을 쏴요 자기장 봐서 태닝이 날거 같은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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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뛰어 오른쪽에서도 많고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면 될거 같애 쟨들이랑 굳이 싸우면 이게 무조건 저희가 자기장 엔딩이 회복템이 많은것도 아니고 아 팔꿈치로 밀지마세요 아이 와갖고 들이대놓고 뭔소리야 오빠가 오는거거든요 얼굴 집어넣지마 왼쪽 아 쟤네 70 잡아야되나 아 애매한데 개월치 산 올라가야 돼서 차탔다 차탔어 쟤네들 다른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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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싸우기 잘했다 쟤네들 올라가면 되겠다고 네 뒤에 꺼나 죄송한데 대치할거 같고 쟤네들은 뒤에 고라니 2명 우리 뒤? 네 15벌려 15벌려 말에서 나오는거야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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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5미리다 저기 방향에 15벌려가 있어요 아 아까 걔네 얘기한거야 어 여기 차 한대 지나갔는데 어 여기 조심해요 여기 구멍 있어요 시공이네 시공 오우 귀 아파 조심해요 조심해요 냉동님 말대로 이 맵이 작은 맵이 아닌거 같아요 산이 많아서 네 산이랑 오르락리락하는 시간이 길고 기고 점프가 막혔으니까 앞에 저기 앞에 우리 뒤인데 우리 뒤에요 우리 뒤 아 우리 뒤에요? 네 이파로 맞네 맞네 이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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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너무 언덕 그쪽에서 싸움난거 같으니까 뒤에서 달려오는 애들 잡으면 되겠네요 저희가 멀리 미리 자리잡아서 보이냐 이거지 내 말은 보이냐 보일겁니다 울렁울렁 울렁울렁 해갖고 이거 내 눈깔 좀 울렁울렁하고 형 멀미 잘하는 타입인가봐 그렇진 않아 앞에 전면 전면 SE 내 쪽에서 나무 뒤 쏜다 어디지 어디지? X2 아 저 저 어 뭐야 내려와요 내려와요 좀 더 내려와요 뭐 카우팔 한 대가 아 내 입도 차 들어가야되니 저희 차기다 차기다 들어가야되요 먼저 들어가세요 아 쟤네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뒤에서 소음기 소리도 났는데 앞에 앞에 우리 바로 앞에 소음기 우리 바로 앞에 아 헬멧 날라가가지고 큰일이네 아 또 반대야 와 야 아니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왼쪽 쟤네 우리 계속 쏘 쏘려고 하는거 같아요 얘네 카고팔 잡아야돼 네 어딨냐 지금 앞에 언덕벽에 확인 안보임 시체는 있네 저기 집쪽이랑 또 만난거 같은데 집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혼자 조심하고 옥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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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옥상에 두명 하나 들어가갖고 옥상 밑에 저 건물 밑에 둘 옥상에 한 대 왼쪽 옥상에 가야되는데 가죠 아무리 영양갖 없는 쑤 쑤 쑤면 될거 같아요 어 가야돼 쑤쑤요 30초 18초 18초에요 가야됩니다 여러분 어 타고 응 자고 자기장 때문에 바깥쪽 저기 자리 너무 안좋다 자고 여기 세 명이랑 위에 하나인데 저기 나와요 앞에도 카우팔 있고 와 이거 큰일이다 진짜 아씨 마구 이게 말이래 음 말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 정말 이상하다 이사야 미안하다 아하하하 아래에도 싸우고 있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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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드 집 쪽에 있어요? 아니 안보여 싸우고 있나봐 근데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아 회복템이라든가 헬멧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시체에서나 가지고 도로가 도로가에 시체에 있었는데 아 거기 없어요 피해님 쪽에 총수기 계속 나왔는데 어 계속 싸우고 있어 피해님 빠지시는게 낫죠 위야 계속 있어요 옥상에 계속 있어요 옥상에 한 명 다운 수류탄으로 다운 내려가 내려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루시아 앞에 빨간 물 빨간 물 빨간 물 좀 버려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조용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말하면 어떡하냐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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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 놀랬잖니 루시아 왜요?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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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저희 뒤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런 피는 게 마이크를 더 줄일까? 아니 그냥 둬 그냥 둬 그냥 옆으로 가겠지 그러면 위에 있던 애들은 뒤에 아 카고팔 괜히 버리고 왔네 왜 뭔데 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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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지푸라기 밀 있어요 네? 킬리 Been 도대체 끄라달이에요 흐흠 헵 헥 아허 아하 근데 어그는 쓰나도 대응 할 수 있는데 거의 사거리가 길어서 팀님 나왔어요 애들 어이 안보여 언더기랑 왼쪽으로 빠졌을걸 걔네 자기장 타러? 우리 가야되네? 또 가야되네 저 앞에 싸우고 했고 9명 3 대 3 대 3 그럴수도 3 대 1 대 4일 수 왜 이렇게 확 길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? 흙에선 안 보이죠? 흙에선 안 보이죠 아 이거 겁나 문젠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폐할 데가 없어 여기 사이 골짜기 들어가서 버튼일 수 밖에 없겠는데 위에 위에 위에서 좁으면 그냥 답 없어 집에선 나와야 되고 어 여기선 집이 안 보이네 밑에서 올라오면 나도 답 없는데 아 이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자리 잡는게 과연 근데 그래 봐야 지금 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범패가 너무 없다 어 여기가 다 그러네 주변이 저기장 출발 하나 온다 죽여주십시오 안돼 둘 둘 왼쪽으로 빠졌어 확인 확인 원은 좋은데 압박해 볼게 네 하나 기절이에요 네 얘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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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래쪽도 있는거 같은데 응 아래쪽도 있고 으악 와 쟤 뭐야 겁나 잘 쏘는데 살리고 있어요 골짜기 위에서 컷 자 컷이라고? 아냐 하나 더 있어 거기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안보여 루키님 살릴게요 보이지 않아 어? 수류탄이 죽었나? 보이지 않아 그런가 제가 1킬 했거든요 루키님 1킬 했어요 그러면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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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 145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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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팀이 마지막일거에요 아 이거 반동 심하다 어그 반동 없다고 그랬는데 엄청 튀는데 엄청 튀는데 안 돼 바로 앞에 누구에요 아 내가 지금 피가 없어서 저도 피가 없어 어딨어 내 앞에 남은 둘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하나 기절 시켜놨는데 앞에 하나 내 앞에 있는 놈이 라스 자 앞에 나무 아 있어 어디에 있어 아 안보여 자 앞에 두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아 네 봤어요 아 수류탄만 있으면 대박인데 수류탄 있나 아 수류탄 없어 나무 했어요 살리고 있어요 아 아